성화피디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어오네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나는 왜 모든게 변하게만 보이네 나는 매일 바람에 눈을 보지 않기를 단단하게 살아가는 눈도 뜯지 않은 주로 왜 눈물이 나는지 난 아무도 모르네 나는 왜 모든게 어렵게만 보이네 사실 매일 바람에 눈에서 깨지 않기를 또는 모르는 것만 보이네 또는 모르는 것만 보이네 그를 인해 그를 인해 애기랑 글쎄 그를 인해 그를 인해 그를 인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